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 나리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칼은 이 두 칼의 칼집을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나무는 이런 판재의 편백나무를 사용하고 있고요 나무의 안을 칼에 맞게 파내고 양쪽면을 합쳐서 칼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부드럽고 날 보호에 좋은 나무로 이동시에 칼집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나무입니다 대신 매우 고급스럽거나 장식용으로 보관하기는 약간은 부족한 칼집이고요 실사용에 이동용으로 사용하시는 이유님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제가 만드는 칼집의 영상이기도 하지만 이유님들께서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칼집의 재료는 바로 이런 나무입니다 나무가 판재형으로 되어 있고 매우 얇습니다 이런 걸 보통 단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나무를 구입하는 구입처는 이 아래 내용 자세히 적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판으로 꼭 만드시지 않아도 일반적인 우리가 문구점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이 정도의 두께의 플라스틱 또는 종이 제품으로도 칼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런 판을 세 판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판 중에 하나의 칼과 같은 모양으로 안쪽을 제거해 주시고요 세 개의 판을 하나로 합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? 그러면 이 칼의 칼집을 한번 제가 만드는 방법 외에도 이유님들이 쉽게 만들 수 있게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만들러 가볼까요? 보통 나무를 구입하시면 이렇게 된 판재로 오게 되는데요 이 판을 원하시는 크기로 세 판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판과 이 판 두 개를 사용해서 세 판을 만들게요 그리고 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기계들은 없잖아요? 그래서 나무를 우선 체크를 해준 다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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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크를 해 주신 다음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이런 쇠톱으로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쇠톱을 이용해서 자르는 건 이 톱날이 너무 크게 되면 나무가 막 갈라지거나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느린 작업일 수 있는데 쇠톱을 이용해 주시면 나무가 쪼개지거나 갈라짐이 훨씬 적게 나무를 결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 판 세 개의 판이 완성됐습니다 양쪽 사이드에 무늬로 들어가는 나무 판은 같은 종류를 사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두 판을 사용하고 가운데 판 모양을 따 주는 판은 이런 약간은 다른 판을 사용해서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 하실 건 이제 칼에 본을 떠 주는 건데 이 칼을 이렇게 하면 지금 핸들 부분이 이곳에 자꾸 닿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을 뜨기도 힘들고 이 라인을 다시 만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핸들 부분을 ㄱ자로 따 주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곳 핸들을 그리고 이 위쪽 이렇게 따 주시면 됩니다 지금 대충 그렸는데 되도록이면 칼에 맞게 ㄱ자로 따 주시는 게 좋고 정확하게 ㄱ자로 따셔도 되지만 칼에 맞게 따시는 게 나중에 결합했을 때 조금은 더 칼에 맞는 칼집이 만들어집니다 아까는 더 보정해서 깔끔하게 ㄱ자로 만들었어요 이 부분도 아까처럼 톱으로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제거를 해 주셨으면 이제 칼을 이 홈에 넣어서 맞춰 주세요 그러면 칼날이 나무판에 딱 붙는 게 느껴지죠 이 상태에서 라인을 그려 주시면 돼요 라인을 그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끝에 빠져나오는 부분은 끝까지 일자로 일자로 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 안을 그대로 톱으로 썰어서 파 주실 건데요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전 나무판에 이 부분을 한 번만 더 체크를 해 주세요 이건 나중에 이 가운데판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 ㄱ자가 만들어졌는지 보기 위한 체크입니다 그리고 안쪽을 다시 톱으로 썰어 주는 거예요 석 석 석 석 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 거친 부위를 사포로 정리를 해주셔도 되고 사포가 없으신 분들은 그대로 칼집으로 제작하셔도 됩니다. 사포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한번 다듬어 주시면 좀 더 좋겠죠? 네, 칼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. 그 다음 아까 그려뒀던, 체크해뒀던 나무판 위에 다시 한번 이 라인을 그려줍니다. 이렇게 그려졌죠? 이 상태에서 이 새판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. 붙이시는 거는 나무는 목공본드를 이용하시면 되고 종이나 아니면 플라스틱은 그거에 맞는 본드를 구입하셔서 붙여주시면 됩니다. 저는 나무라서 그러면 목공본드로 이 세 겹을 붙여두도록 할게요. 목공본드를 발라주시고 반대편도 반대편도 목공본드를 이렇게 발라주세요. 그리고 실제 칼집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이 칼 모양과 근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공본드를 칼 모양 근처로 잘 발라주시는 겁니다. 잘 펴주세요. 반대편도 잘 펴서 발라주세요.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잘라뒀던 두 판을 붙여줄 겁니다. 반대쪽 판도 빨래집게가 있다면 이 사이사이를 물어줘도 되고 빨래집게가 없으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무거운 걸로 위에서 아래로 눌러놓으셔도 괜찮습니다. 그럼 본드가 굳고 다음 작업으로 진행할게요. 접착이 끝났으면 기존 라인 여기 그려뒀던 기존 라인을 제거를 해줄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이 칼 모양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. 이 칼 모양 그대로 절단하게 되면 칼집에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이 모양보다 약간은 큰 테두리 모양을 한번 다시 그려줄 거예요. 이렇게 지금 모양을 다시 그려줬으면 이제는 이 라인과 겉에 있는 라인 이 라인들을 모두 제거를 해줄게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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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이렇게 지금 모양대로 재단을 해줬습니다. 사실 이 상태까지가 칼집 완성의 끝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. 이 이유는 사포를 이용해서 거친 면을 약간 다듬어주고 그리고 칼을 고정하기 위해서 핀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핀을 넣는 경우는 이곳에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요. 이 칼집 같은 경우는 매우 기본적인 칼집으로 이유님들께서 방금 보신 이 나무와 톱 하나로만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칼집 제작을 최종 끝내겠습니다. 저는 이 이유에 기계를 이용해서 좀 더 다듬어주고 칼을 넣으면서 최종 작업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. 이유님께서도 이 칼집 제작은 이렇게까지는 어렵지 않게 쉽게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. 한번 도전해 보세요. 네, 이렇게 칼집이 완성됐습니다. 칼을 한번 넣어볼까요? 괜찮죠? 이웃님들 모두 멋진 칼집 만드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감사합니다.